Q. W 프로젝트의 타이틀곡 1분 1초 입니다. 여러분 특히 이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하루하루 1분 1초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네 방꺼iffs 되게 좋았어 하루 끝이랑 어김없이 찐 거에서 네가 매야와 한번 찍어볼게 매야와 light 오 매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희는 지금 5층 녹음실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홀리멘턴이 왔어요 이제 동윤이가 화장실을 갔다오는 길이고요 빨리 인사드려 동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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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재 Fantastic 혹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억에 취해 너를 찾아헤매나 지금 뭐하시는...? 감사합니다 혹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계속 술에 취해 너를 찾아 헤매나 눈 감으면 습관처럼 너는 찾아 봐 아직도 널 잊지 못한 날 봐 널 지우지 못해 끝날 수가 없어 난 널 잊을 용기조차 없어 나 덤빛방에 남아 너를 찾아 매일 밤 자꾸 멍하니 멈춰니 흔적에 베어 후회 속에 하루를 견뎌 함께 오 이제 처음에 어색했던 건 다 날라왔어 지금 상태 데뷔주로 왔던 거라서 계속 해볼게 네 너 또딱 비트 할 줄 알아 아니요 또딱 비트라고요? 또딱 비트 보여줘 오 잘한다 아니 처음 알았어요 어 그니까 형이 비트 박사에서 할 줄 알아? 동현이는... 비트 더 적 있어 히히히 저기... 우린요 이거 이거? 형이 요금 받아보셨어요 아 형이 형 녹음 오 예 오케이 해볼게 오케이 해볼게 네 돌아와줘 한순간 1분 1초도 잊은 적 없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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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순간 1분 1초도 잊은 적 없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 품속으로 돌아와줘 잘했다 진짜 잘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 지금 촬영된 거에요 안녕하세요 3,2,1 기다릴게 돌아와줘 한순간 1분 1초도 잊은 적 없어 갑자기? 한 명이서 민서는 없나요? 민서는 시간 되면 좋죠 요맨 힙합 안녕하십니까 야 밝은 생각 민서야 안녕하십니까 녹음을 민서야 밝은 생각 야 눈이 울 것 같아 그 공간 속 사랑했던 함께였던 그 시간들 그 공간 속 사랑했던 이거 킵해요 오 킵하자 비슷하다 아 잡고 있으면 어떨까 음을 계속 감히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해봐 아니 날 잡는게 얼굴 잡는게 아니라 안 들려? 이 모양 이 일 해야지 니가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좀 연습하봐 녹음 맞췄나요? 녹음 들어갔다가 감정이 안 실려서 뭐하나 여기 지금 뭐하나 옥상으로 한번 놀러 가볼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와 하늘 너무 이뻐 우와 예에에에 웃어 웃어주는 아 불러 드려볼게 웃어주는 너를 기도해 오 지금 뉘앙스 맞아 근데 좀만 더 잘해 네 바로 이제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막내 저희 친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완전 친해요 현 룸매잖아요 둘이 1분 2초 화이팅 자 사랑합니다